아 뭐야 이게 일단 좀 들어줘요 그렇지 줄어라고 말하면 안 된다니까 저 들어갈게요 근데 그거 2개 끊었으면 레전드 끊지 마요 진짜 끊지 마요 나 열심히 부를게요 근데 이거 인트로 길어서 지루해서 끊을 것 같아 아니야 계속 얘기해 인점 인점 계속 얘기해 얘기해 네 그 기사님이시죠? 힘드시죠? 3개월차 저 진짜 응원합니다 제일 힘들어 보여요 지금 목소리 너무 좋고 싶다 목소리 너무 다시 듣고 싶어요 목소리 너무 다시 듣고 싶어요 목소리 너무 다시 듣고 싶어요 그 기운이 안 좋다 큰일 난다 노래 안 부리지 않은데 이거 이사란 노릴 위해 내리고 바람도 서로 감싸게 해줘 우리 웃음 속에 계절은 오고 또 갔죠 바람에 흔들리는 머릿결 내게 불어오는 그대 한길 예쁜 두 눈도 웃음소리도 웃음소리도 모두가 내 것이었죠 이런 사랑 이런 행복 쉽다 했었죠 이런 웃음 이런 축복 내게 쉽게 울리 없죠 눈물조차 울음조차 닦지 못한 나 정말로 울면 정말로 울면 내가 그댈 보내준 것 같아서 그대 떠나가는 그 순간도 나를 걱정했었나요 무엇도 해줄 수 없는 내 맘 앞에서 그댈 나를 떠나간다 해도 그댈 나를 떠나간다 해도 난 그댈 보낸 적 없죠 여전히 그댈 나를 살게 하는 이유일 테니 자 과연 김재화씨 선생님 에러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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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븐 아멘 베이컨 에러우abus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